광해군은 조선 후기 제15대 왕으로 1608년부터 1623년까지 15년간 다스렸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선조의 서찬함으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는 평양에서 분조하여 의병을 이끌고 전쟁에 공을 세웠습니다. 광해군은 1608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1600년에 의인왕후가 추군 후 1602년에 임목왕후가 선조의 개비가 되었다. 1606년 그녀가 영창대 군적자를 낳자 부왕 선조는 광해군을 패하고 적자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선조 자신이 서울에다가 반개승통을 했다는 열등감으로 인해 전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의 18세의 나이로 세자가 되어 분조를 이끌며 고군분투하여 내외의 신망을 쌓은 광해군을 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608년 지병이 악화된 선조는 영창대군이 너무 어린 점을 들어 광해군에게 왕위를 계승시킨다는 교서를 내렸다. 그러나 유영경이 이 교서를 자기 집에 감추었다가 후에 발각되었다. 대신들이 유영경의 처벌을 추청하였으나 미처 처결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선조가 갑자기 사망해버렸다. 독살설이 나돌기는 했지만 이는 인조 반정 후 반정 세력이 퍼뜨린 것으로 독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선조가 죽자 왕위계승 결정권은 임목왕후에게 넘어가게 된다. 유영경이 영창대군을 즉위시킨 후 수렴청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목왕후는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광해군을 즉위시킨다는 한글교서를 내렸다. 1608년 음력 2월 2일 광해군은 34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임진왜란의 뒷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펼쳤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옥립에 공이 컸던 대북파의 반발로 당쟁에 휘말렸습니다. 1623년에 서인 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는 임목왕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폐륜자, 혼군, 폐주로 평가되었습니다. 1623년 3월 14일 새벽 서인들이 주도하고 남인들이 동조하여 인조 반정이 발생했습니다. 이귀, 김유, 최명길, 김자점, 이괄등과 정원군의 장남능양군은 군사를 동원하여 군거를 장악했다. 이들은 광해군을 임목왕후 앞으로 끌고 갔는데 임목왕후는 광해군과 폐쇄자에 대한 처형을 주장하였으나 인조와 반정 세력은 반정의 명분인 폐모살제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반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 곧 반정군에게 이이첨, 정인홍, 김계시 등은 죽고 40여 명의 관리가 구금되었다. 광해군은 폐위 후 폐비유씨 그리고 폐쇄자 지와 폐쇄자빈 박씨와 함께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고 울타리에 갇혀 살기 시작한지 두 달 후인 5월 폐쇄자와 폐쇄자빈은 탈출에 실패하고 자결하게 된다. 유배 생활을 지내던 광해군은 1641년 7월 1일에 67세를 일기로 독살로 인해 사망하였다. 한편 그가 죽은 시기인 음력 7월 1일 무렵에 제주도에 비가 자주 오는데 이를 광해오라 칭하기도 한다. 장례는 박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이 봉사하게 되었으며 제주도에서 장사를 지냈으나 1643년 현재 위치인 경기 남양주시로 이장하여 부인 유씨의 묘와 쌍분으로 조성하였다. 그의 묘소는 1991년 10월 25일에 사적 제363호로 지정되었다. 광해군 사후에 그의 딸은 폐용주되어 서인으로 전락하였으나 인조의 배려하에 이현궁에서 지낼 수 있었다. 또한 20세 넘도록 시집을 못 갔으나 인조가 혼수를 마련해 주어 박증원과 혼인하였다. 논밭, 집과 노비가 주어졌으며 광해군의 외손이 광해군의 제사를 모셨다 한다. 현재 광해군묘는 문화재보호에 따라 여행관광 및 방문이 제한된 곳으로 광해군 재양식 날에만 한시 개방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방문을 원하면 문화재청 사릉관리사무소에 사전문이나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광해군은 사후시효가 없으며 생전에 폐위되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올린 존으만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조명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조선 후반기 내내 친형 임해군을 죽인 폐륜사건과 폐모살죄를 이유로 연산군에 이어 폐륜의 군주로 규정되어 왔다.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 중 강웅립을 파견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배신하고 사대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인조반정 이후 조선시대 내내 광해군은 폭군 또는 혼군 즉 판단이 흐리고 어리석은 임금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33년에 이나바, 이와키치가 광해군 시대의 만주와 조선의 관계라는 저술에서 광해군이 신리외교 혹은 중립외교를 펼쳤다는 긍정적 평가가 등장하면서 여러모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폭군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 물론 내치의 붕괴로 인해 소극적인 외교를 펼친 결과라는 평가도 존재한다.